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리콤보 철욱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그런데 처음이라서 아 네 우선은 성함이요 정철 욱이요 뭐 어떤 피부에 고민이 있으세요? 저요? 오늘 협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거 맞으시면 얼굴이 좀 커서 물격이 여기가 좀 튀어나와서 이거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이건 얼마나 안 되겠지만 근데 지금 눈썹 모양도 살짝이고 맞아요 대칭이에요 얼굴이 이마 깊은 주름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중점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얼굴이 돌아가고 있대 유튜브 조회수도 찍을라고 한다면 조화가 있는 게 낫지 않아? 오히려 더 돌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저는 이거는 관리를 해야 돼 오늘 머리는 왜 찌그러졌어요? 머리는 그... 아니 원장님이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편이라 제가 그 망치로 며칠 전에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와이프한테 맞아가지고 이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얼굴 전체적으로 머리통이랑 이렇게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라인을 좀 슬림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아... 아... 야 와이프 와이프 나가! 하하하하 어디 짓었어? 와이프 와이프 그래? 아 왜 왜 짓어? 이거 피부 진단기예요 피부 나이, 피부 문제점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이거 촬영 한번 해볼게요 뒤쪽으로 가까이 앉아서 이게 지금 현재에요. 이제 불과 몇 년 후에. 어이구 야 이거 뭐 하이터리지 이게 지금. 영정사. 화내지 말라고 하셨잖아. 화내지 말라고 하셨잖아. 영정사질로 써 놔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피부 나이가 57세를 봤기 때문에 얼굴 돌아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피부 나이를 좀 빨리. 그래 일단 형 얼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나이로 돌아와야지 57세면은. 몇 년 뒤면 한역이라는 얘기에요. 진짜로. 뭐야? 오리에이펀. 오리에이펀. 여기 조금만 더 보여주실까요? 우리 얼굴이 너무 덜어보셔서 좀 딱딱딱하게 입혀요 코에 이따지가 미쳐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 형 잘 받고 있나 해가지고 진짜 장난 안줄게 잠시만 안 돼 가라 한 번만 더 당기는 느낌이야? 무시 equal 도둑 무시 equal to 2 무시 equal to 3 그냥 가라고? 느낌 자체가 다르다 그냥 걸어 가라 감각적으로 눈 떠는 데 있네 가라 아이 쌍노야! 아우, 꼴뚔 문 닫아드릴게요. 코에 물 다 들어갔네.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랐다. 가라 신고한다. 진짜 깜짝 놀랐다. 가려버리고 진정 팩 올려야 될게. 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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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팩 올려야 될까요? 네. 가라. 나 촉 졸라 좋다. 가라 안지노.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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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3. 3. 4. 5. 5. 6. 6. 6. 5. 6. 6. 6. 9. 10. 10. 10. 11. 10. 10. 11. 11. 12. 13. 15. 15. 15. 15. 15. 15. 시작대로 문 열어 봐 누가slis이라고 zech 시 1, 2, 2, 1 1, 2, 3 1, 2, 3 2, 3 4 4 4 5 5 6 7 6 여러분. 죄송합니다. 찍는 it. 이게 찍는 i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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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아아! 야아! 아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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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영입니다. 대중들 하셨습니다. 대중들 하셨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정전하 겨울철 불조심! 항상 불조심 하시고요. 누군가가 불이냐 라고 외치면 불이 나게 도망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아니 이게 우리가 공익광고를 찍는데 자료화면이 필요해가지고 형, 겨울철에 불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겨울철에 불관리. 야, 이 씨불놈아. 야! 형, 근데 왜 도망갈 때 우리는 안 찾고 바로 도망갔어? 난 나와서 너네를 찾았는데 너네가 없어서 다시 와본거야. 그래, 근데 왜 저기서 머뭇거렸어? 아, 연기가 나니까 그렇지. 아이, 서운하다. 아니, 맨날 술 먹을 때는 뭐 으리으리 하더니 여기선 뭐 으리고 얘네고 그런다고 우리가... 아, 꼬마쩍 그리워!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아, 시...